직접 여쭤봅시다. 다이어트 얼마나 하셨습니까? 최고 많이 나갔던 게 제 기억으로는 78kg 정도였을 거예요. 78kg? 80kg 가까이 나갔다고요? 저보다 80kg도 많이 나가는 거지. 저보다는 좀 작게 나가셨던 거 같은데. 과거 사진을 다른 분에 의해서 공개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공개를 해가지고. 왜 그런 전략을 쓰신 거예요?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 과거가. 지금도 사실 요요가 크게는 3kg에서 5kg 왔다 갔다 해요. 에이 그건 요요가 아니에요.